지금까지 생생 지구촌이었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지난 3일 종로구청 기획상황실에서 종로구와 안동시의 자매결연 조인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안동시 자매결연 대표단이 종로구청을 방문해 자매결연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다양한 분야에서 정보 공유와 실질적인 교류 협력을 약속했습니다. 지난 5일 종로문화센터 2층 강당에서 제90회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가족운동회가 개최됐습니다. 상록수 어린이집의 주관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어린이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고 가족들이 함께할 수 있는 화합의 시간을 갖기 위한 것으로 상록수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원생 및 가족들 200명이 참석해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을 함께했습니다. 지난 6일 삼청 테니스장에서 종로구청장기 국민생활체육 테니스 대회가 개최됐습니다. 약 200명이 참석해 제8대 연합회장 이임식 및 9대 연합회장 추임식, 전년도 우승팀의 우승기 반환 등이 진행됐습니다. 지난 7일 조계사와 함께하는 어르신축제 365일 당신이 최고가 개최됐습니다. 경로 사상을 고취하고 효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서 마련된 이번 행사는 종로 노인종합복지관과 서울노인복지센터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개그맨 이수근의 사회와 함께 카네이션 달아들이기, 무용공연 및 가수들의 축하공연 등이 이어져 어르신들에게 흥겨움을 전했습니다. 다음은 종로구 소식입니다. 종로구가 평생학습 동아리 컨설팅 전문가 양성과 참여활동 프로그램 참여수강생을 모집합니다. 학습동아리 조직과 학습활동, 리더십과 커뮤니케이션 전략 등을 교육할 이번 강좌는 5월 22일부터 7월 12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될 예정이며 모집 인원은 30명입니다. 관심 있는 구민 여러분은 종로구 평생교육지역활동협의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종로구 보건소는 대사증후군 무료 검진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해 대사증후군 전문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측정 및 체성분 분석과 대사증후군 판정 및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검진 대상은 30세에서 64세 사이의 구민입니다. 검진 및 상담관리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종로구 보건소 대사증후군 관리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여름이 다가오면서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종로구는 5월부터 음식점 위생점검 시 음식점에 비치되어 있는 방석의 점검 상태도 함께 관리하고 있습니다. 청결한 위생관리, 음식 자체의 위생만큼 주위 환경도 중요하기 때문인데요. 무심코 스쳐 지나갈 수 있는 작은 것 하나까지 세심하게 신경 쓰는 행정.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겠죠. 종로 주간뉴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글자막 by 박진희